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벵갈 굼무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 아이가 인도 굼무나무를 제가 가지치기 할 때 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던 것들이 자란 거에요 굉장히 낮은 부분에 가지치기 되어 있는 이렇게 아마 작은 걸 제가 아주 저렴한 2200원 이렇게 사서 키운 거에요 2400원 해주고 샀네요 음 그래서 이 모양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면 계속 키우겠는데 일단 얘를 똑바로 못해서 휘어 지었구요 그리고 요 사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뭔가가 좀 안 이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얘를 가지치기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도 많게 벵갈 굼무나무를 가지치기 해서 3개를 하려고 해요 엔도 굼무나무의 이 3가지 한 가지를 3개로 잘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는데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끝은 성장점이 있는 길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치기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지를 보면 휘어지기도 했지만 조밀조밀하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자르려고 합니다 이걸 싹둑 그리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러면 총 3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잘랐더니 스웩이 나오네요 여기 자르고 음 또 음 여기를 자르고 음 여기를 자르고 합니다 가장 밑면은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있구요 이 액체들이 다 뿜어져 나와서 흘러나와서 그런 겁니다 물에 담갔다 씻거나 얘를 물유지로 닦아서 씌울 수도 있구요 일단 이렇게 원래 원본 얘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구요 총 4개의 벵갈 고무나무를 만들려 합니다 욕심이 많죠 감사합니다